냉기나가, 냉기나가. 나도. 너무 행복해, 어떡해? 시원해. 내가 내 손에 붓고 앉아 있는데. 코코넛 워터는 드시지도 않는 분이 왜 코코넛 워터 들고 사진을 찍는다는... 태국 갔잖아요? 창으로 가요? 창으로 가요? 여유 있는 척 앉아보아요. 잘 나왔어. 아주 잘 나왔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유진아 이 상태에서 봐봐. 응?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 웨이브를 해서 결국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아니 그러면, It's so bad. 이렇게? 그럼 돌리는 거고. 네. So good. It's so bad. So good. 어쨌든 오기만 하면 돼. 잠을 좀 봐야겠어. 날씨, 시스틱. 마케린. 랩. 아름다운 가만 눈빛. 오! 오! 오 마이 갓. 껍데이. 원피스 판다. 수영복 판다. 비키니. 좀 사야 돼. 지나갔어, 지나갔어. 사이즈가 맨날 달라져서 맨날 사야 돼. 진심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였으면 좋겠어, 나도. 오늘이 4일째인 게 말이 안 되겠냐? 40일째가 아니고 4일째야. 1. 2. 2. 2. 저쪽은? 저쪽도 방인가? 그러니까. 인덕션 너무 좋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좀 먹자. 요리해 먹자. 왜? 와우. 여기가 끝이에요? 대박. 열어봐. 방이 여기 끝이에요. 밑에 갇혀 있네, 밑에가. 무슨 공전이야? 네? 야, 얘들아 이리 와봐. 야, 얘들아. 공전이야, 이리 와봐. 여기를 여러 번 쓰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침대가. 누나. 하나밖에 없나. 구겨자도 둘이다. 네. 그 두 분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사실 한 분 정도는 이 소파에서 자도 괜찮지. 아우, 심각해. 나머지 마지막 한 분은 저희가. 오, 싫어. 침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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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행 와가지고. 뭔데. 아, 요거는 또 이거는 낭만이지 뭐. 저는 여기서 한 번 표시해보자. 여기서 내부에서 인간 재료를 한 번 해보자. 자, 그럼 스쿼트 자세에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좋습니다. 이거는 벌쩍 일어나요? 네. 아예 쭉 앉았다고 하면 되나요? 좀 더 앉으시면 돼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하면 되는 거죠? 좋아. 해보자. 이제부터 공격이죠? 아아, 비슷하게 있네. 성공하면. 성공하면. 바로 침대. 1등 2등이 침대를 쓰게 됩니다. 좋습니다. 제로, 제로, 3. 엥?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엥?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2. 와, 일어날 뻔했어. 나 일어나려고 그랬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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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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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아까운 거라고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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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헥! 랠란, 란x4. الخ! REACHERS 도 states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우리 집중해야 되거든요? 김연씨 갑시다 김연씨 질질하나 제로제로 3 제로제로 3 에이 슬슬 하시지 마시는데 슬슬 불안하게 부칠 수 안 돼요 제로제로 1 제로제로 1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야! 니꺼 주지 마 니꺼 주지 마 내꺼 주지마 나 갈게 질리야 제로제로 2 끝났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자, 수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추시다가 7시부터 저녁 식사를 걸고 게임할 테니까 일단 끊고 쉬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이렇게 자요? 호텔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괜찮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최고야. 네네네. 좋아요. 아, 영상 PD님 장수하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키가 커서 안 들어가. 키가 커서 안 들어가. 너무 아늑해. 이게 너무 아기 때. 키 높이 같아. 아, 너무 시켜. 와, 진짜 예뻐. 나 봐봐. 나 봐봐. 발 뻗어봐. 어, 거기다. 하! 위로 뻗어. 근데 좀 더. 나 쫌쨍하게 찍어. 그치. 이쁘네, 이쁘네. 나 왜 이렇게 눈을 안 떠? 갑자기. 갑자기 외띠야. 왜, 왜 저래. 은지야, 너 말 같아, 말. 저 말띠예요. 아, 너무 어려워. 저만. 저만. 저희 양쪽이 저희 스태프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영석 님. 가볼까? 어, 뭐야? 왜 이렇게 현대야? 야, 여기 무슨 일인데? 아니, PD님. 좋아요. 뭐야, 기생충 모던하우스, 아니요. 아니, 잠깐만. 아니, 땜으로 박보기 겁주자 한 번. 아니, 수질이 다르잖아, 수질이. 수질이 다르잖아, 수질이. 아파, 그러니까. 와. 이거 뭐야? 야, 장난. 여기서 자도 돼. 아니, 어머. 텐션 치고 여기서 자도 돼요. 아니, PD님 짐 풀지 말아봐요. 게임으로. 짐 풀지 말아봐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야. 과일을 쌓아놓은 거 봐. 어, 먹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어머. 그래. 이 식당은 뒤져. 진짜? 아니, 이렇게 호화스럽게 드신다고요? 우리 이래서 또 이거 하나 매일 자도 게임 몇 개씩 하면서. 스태프들 고생하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어, 맞는데. 오늘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점심도 못 먹었어요. 아니, 이거. 그건줄 알았는데요? 그건 줄 알았어요. 오. 좋잖아요. 누구 좋다고 이렇게. 배고파. 응? 나도. 냉장고 좀 살짝 뒤져볼게. 눈물 바뀌었어. 꼭 뒤져봐봐. 나도. 배고파. 나도. 너무 예쁘다. 눈이 눈이 붙어. 아, 쥐쥐쥐쥐쥐.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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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쥐쥐쥐. 너무 부드럽다, 이거. 맞아. 야, 빛까지 와. 알겠지? 이거는 진짜 짱이다. 이건 들어가야 돼. 비 올 때 수영은 짱인데. 어우, 너무 따뜻하네? 아, 재밌겠다. 너무 따뜻해? 아, 좋아. I like it. 진짜 할까? 어, 하자, 하자. 진짜? 어. 수영복 안 하고 온 사람 있어? 얼마? 나 몇 개 없어. 한 개 있나? 한 벌? 수영복이 뭐였냐면. 잠깐만, 사진 좀. 안 부담스러운 사진 거 있나요, 혹시? 나 내 거 다 안 부담스러워. 아, 진짜? 좋아. 언니. 응? 이 정도면 되면 되나? 응. 괜찮은데? 대박이다. 대박이야. 어. 제 거야. 좋아. 좋아. 응? 물어. 응? 응? 하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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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응? 얼굴이 널 맘마 빛나고 있어 내 안에 눈동자는 어 내 안에 난 길어만 모락했잖아 허영지가, 아 허영지 된다 허영지 이형지가 추는 11 오케이, 이런 느낌인 거야 진짜 맞춘다 고마요, 고마요 갑니다 갑니다 이형지가 추는 11 그쵸? 자, 자괴감이라고 하시면 돼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봐봐 하하하하 무슨 코너 짤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솔직히 잘했다 야, 욕심난다 욕심 되게 잘 찍고 싶은 근데 알지? 언니가 근데 잘 찍어 근데 감성도 나여야돼 새끼가 스케줄 맞춰 넌 또 뭐 할 줄 알아? 나? 알코올 프리? IMBU 아, 어려운데 아, 어려운데 이거 내가 어려워 내가 어려워 카메라 감독이 음악을 짜리 안 돼, 그럼 안 돼 내가 봤을 때 감독님 픽으로 가 감독님 픽 해봐 에스파로 가 에스파로 가 에스파, 에스파인데 뭐 에스파 뭐? 에스파 뭐? 세비지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깃갈라지 인트로는 나야, 무조건 아, 알았어 내가 더 예쁘니까 윈터툰 너, 탐내지 마 내가 더 예쁘니까 무슨 터져서 무슨 터져서 아니, 네가 얘기하면서 네가 웃었잖아 내가 더 예쁘니까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알지? 오, 마이 고っち 동시에 하하하하하 걸작이다. 아 너무 웃겨. 아 힘들어. 아 죽겠다. 거짓말이...